안녕하십니까. 서울 신점 잘 보는 집 용궁불사 천수당입니다. 저희 점집에서는 여러가지 풀리지 않는 가슴 답답한 문제들이나 남들에게 말 못할 고민들을 신과 소통하는 능력으로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고 있습니다. 항상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내 뜻대로 일이 잘 풀리지 않고 성공보다는 실패의 아픔을 더 많이 겪기 마련입니다. 그러한 모든 분들을 위해서 힘들고 외로울 때 마음 편히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든든한 친구가 되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